네, 그 한 증권사는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여기서 정유화학주 10종목 중에서 8개 종목을 목표주가 일제히 낮췄다는데요. 송정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하이투자증권이 정유화학산업에 대한 지난 1분기 프리뷰를 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제목이 끝날듯 끝나지 않는 겨울이라는 내용입니다. 봄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이투자증권이 커버하는 정유화학주 10종목 가운데 8종목에 대해서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부분입니다. 목표주가가 낮춰진 종목들을 보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롯데케미칼,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TNC, 한화솔루션, 금호석유가 목표주가가 낮아진 종목이고요. S-OIL과 롯데정밀화학은 목표주가를 그대로 유지한 두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목표가 낮춘 종목들 보면 정유쪽보다 화학세터에 많이 몰려 있군요. 화학업종이 어판 그렇게 안 좋습니까? 네, 이 전유진 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화학업종은 사면 초과에 처해 있다라고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적군의 노래가 들리고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수요의 문제가 지금 중국에서 수요가 역시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춘절에 이어서 올림픽에 이어서 중국의 주요 도시의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역시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에서 신규 증설이 계속 유입되면서 공급적으로 좀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인데요. 이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 그리고 원유에서 나오는 납사 가격이 지금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면서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석유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화학업체로서는 원가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원가 부담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로 인해 남는 마진, 화학업체는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그 스프레드가 축소된 이런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판매량과 비용, 가격, 어느 요소 하나도 지금 우호적인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드 관련해서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지금 납사 또는 주요 제품들의 가격 변동률을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만큼 석유화학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가늠하실 수가 있고 그중에 밑에 쪽에 보면 파란색 막대기가 바로 납사 가격이거든요. 이 납사라는 것이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하나의 제품인데 이게 다른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납사가 지금 상당히 상승률이 높지 않습니까? 가격 상승률이 이게 전분기 대비인데 상당히 높은 편인데 결국은 납사보다 더 가격이 오른 제품은 한 두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납사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거나 혹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비싸게 납사를 사와서 제품을 기껏 만들었는데 두 개 제품만 더 높이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수십 가지 제품은 내가 납사를 비싸게 사온 것만큼의 가격 정가가 안 되니까 화학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진이 줄어드는,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공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업종이나 섹터에서는. 그런데 화학 섹터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러시아 생산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는 그래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주요 석유화학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원유나 가스 혹은 거기서 나오는 석유 제품, 정제된 제품은 러시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좀 높은 막대기고요. 반면에 왼쪽에 있는 낮은 막대기들은 석유화학 제품들인데 이 석유화학 제품, 주요 석유화학 제품들에서는 사실 러시아 산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화학 섹터의 공급 문제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화학 제품, 화학 업황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결과적으로 석유화학 업체 대부분이 지난 1분기 실적이 이제 곧 줄줄이 발표가 될 텐데 1분기 실적들이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학 쪽 섹터에 비해서는 비해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정유 섹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는가 싶은 것이 뭐 간밤 유가도 좀 다시 급등을 했고 최근에 그 고유가 분위기에서 정제마진에 대한 수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도 급등하기도 하긴 했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정제마진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제마진이 3월 말에 3월 후반에 상당히 급등하면서 기대감과 함께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건 좀 일시적인 것이고 다시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지난 3월 둘째 주에 12달러를 넘었었고요. 주간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요. 3월 셋째 주에 7달러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냥 원래도 돌아가나 보다, 아주 일시적이었나 보다 싶었는데 3월 넷째 주와 4월 첫째 주에 보니까 다시 13달러대 후반으로 아주 급하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복합 정제마진 그래프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쭉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아주 가파르게 거의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시적일 것이냐, 장기적일 것이냐, 그것이 문제였는데 일단은 3월 둘째 주에 상당히 크게 치우솟은 이후에 어느 정도는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과연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또 계속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 차질 영향. 아까 앞에서 봤듯이 러시아의 생산 비중을 봤을 때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국제 유가 가격과 마찬가지로 정제마진에도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장기화될 전망이라는 것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또 석유 제품 재고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모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이니까 거의 한 8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재고가 줄어들다 보니까 주요 국가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국 내 제품들을 밖으로 수출하는 것을 조금 막고 있어요. 수출량을 줄이고 있고. 그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글로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고 부족에다가 또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공급 증가세가 둔화되다 보니까 석유 제품의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졌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해득실이 있겠지만 국내 정유사 입장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정부에서 오늘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소비자들은 일단은 부담 줄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그렇다면 정유사들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유류세는 기름값에 붙어있는 세금인데 정부는 그 붙어있는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깎아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이 더 낮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류세 인하폭 확대로 인해서 최종 기름값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수요 방어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오늘 차 안 갖고 가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가야지 대중교통 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름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고 정유사 입장에서는 가격은 높이 봤더라도 판매량이 줄어들면 결국 남는 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류세 인하 시기에 정유사들의 주가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어김없이.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상황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세를 낮췄는데도 만약에 기름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정유사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약간 공공적인 기능을 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유사한테는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기름값 관련한 기사의 댓글만 봐도 여론들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기름값이 오를 때는 정유사에 대해서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정유사들도 결국은 원하는 만큼의 가격을 과연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또 의문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으로 정유화학 섹터 투자 전략 좀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장에서 보니까 종목별 혼조 양상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리뷰 분석 보고서를 낸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일단 불확실한 대외 환경 그리고 지금처럼 투자 심리가 조금 부진한 그런 환경에서는 역시 실적 뒷받침이 확실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S-OIL과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두 종목 모두 공통점이 올해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인데요. S-OIL의 경우 화학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정유사업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정유사업에서 영업이익 증가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아마도 정제마진의 이런 강세가 이어지면서 영업이익 3조 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역시 매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가고 있고 연간으로도 이익을 늘려나가고 있는 몇 안 되는 화학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ROE로 평가가 되거든요. ROE가 지금 32% 정도로 평가되는 반면에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PER,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S-OIL과 롯데정밀화학의 또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인 이슈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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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